한오빈 맥클린의 스피링 받고 쏩니다 석점 깔끔합니다 최진수 석점포를 발려들어갑니다 좋지 않죠 코너 쪽에 최진수 석점포를 가동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2초 최진수 터프샷 꽂아놨어요 최진수의 석점포 이건 정말 커 보이네요 쉽지 않은 말을 최진수 선수가 이제 맥클린이 투입됐어요 김진유 직접 쏩니다 석점 성공 김진유 에드워즈 뒤쪽을 전개합니다 코너 쪽 석점포 보유하는 최진수 문태종에게 이 부분이죠 코너에 최진수가 비어있어요 다시 김진유 멀리서 석점 꽂아놨습니다 우연의 외곽구가 KCC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자 김진우 선수와 최진수 선수가 각각 4쿼터에만 석점을 2개씩 성공해 냈고요 특히나 최진수는 오늘 석점슛 4개를 모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좀 더 감독님이 편안하게 하고 싶은 농구라고 하셔서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좀 더 정신적으로나 부담감이 좀 덜해지니까 플레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